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생활하는 분들은 물가가 완제품 및 모든 종류의 물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이 다가올 미래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속속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3월 16일 날 공병호TV에서 내보낸 미국 현장 이미 시작이란 것을 보고 몇 분이 생생한 현장 체험담을 의견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금리 변동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JC님입니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주택건설 필수제인 목재 가격과 주요 상품 가격만 봐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금을 들고 폭락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수요일 날 연준이 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은 통계자료에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입니다. 과장하지 않은 본인이 직접 겪고 있는 그런 현장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SOE님입니다.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른 데는 아마도 80% 올랐습니다. 집을 내어놓지 않아서 집이 한 채 매물로 나오면 30명 많게는 100명까지 사겠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처럼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다른 집을 살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집을 매물로 내어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오르고 있다고 한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현재의 미국의 물가 상태를 아주 잘 그렇게 정리한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C. 스미스님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레귤러 가솔린 값이 갤런당 4달러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갑자기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한 번 마켓에 가면 글로스리라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 100불에서 150불 정도를 지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새 170불에서 290불 수준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미국발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한국을 비롯해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질 게 뻔합니다. 폭풍우 전하입니다. 미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계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신문들의 국제면이 너무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3월 16일자 폭스비즈니스는 건설자재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택계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구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제목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도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목재와 건축 관련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재 비용은 지난 1년 동안 170% 이상 급득해서 주택 신축에만 평균적으로 약 2만 4천 달러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작업장 폐쇄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콘크리트라든지 금속제품, 가정제품들의 모두 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제로비 인상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만기 중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도 11월에 2.85%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말에는 3.24%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이같은 급격한 그런 요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은 앞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장 움직임과 타소 거리가 있는 그런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는 고용과 물가 목표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르기까지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연준 의장의 약속입니다. 이날 연준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시한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가 펀드매니저입니다. 그들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11일부터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플링 그러니까 채권 구입 규모를 줄여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그런 테이플링이 1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2023년도 상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펀드매니저가 손을 든 것은 2023년도 상반기고 두 번째 손을 많이 든 것은 2022년도 하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든 것은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큰 경제적인 이슈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답한 펀드매니저들이 무려 93%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조차도 시장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하고 약속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거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의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현장 체험기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이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 상황이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결국 정책 당국자들도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이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른 그런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한때 채권왕으로 불리웠던 채권시장의 아주 정통한 빌 글로스 씨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본인이 판단을 잘 못하면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본인이 발언을 합니다. 빌 글로스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3에서 4%의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서 3개월에서 앞으로 6개월 그리고 12개월 아마도 그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동성 방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잠시 멈추게 할 것이다. 무엇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빌 글로스 씨의 전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공헌대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정책 방향을 수정시키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근접해 있는 빌 글로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2023년이 되어오겠다. 2022년 또 하반기가 되어오겠다. 이와 같은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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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